네 이렇게 뛰어나오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한사랑어린예원 중원초등학교 1학년 안도영입니다 네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명구를 준비했나요 삼성기상을 준비했습니다 와 아주 긴 내용인데 다 암송을 했다니 대단합니다 다른 분들께도 모범이 될 것 같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암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한 건국이 최고라 유일신이 제4백력 지천하사 위독화지신이시니 광명조우주하시고 권하생 만물하시며 장생구시하사 항득해락하시며 승묘지기하사 요괴자연하시며 무형위원하시며 무이장하시며 무언이행하시니라 이래 강 동여동남 팔백어 흑수백산 지시하시니 어시에 환인이 여기 감군으로 허우찬기하사 부석바라하사 시교숙식하시니 의지환국이오 시위천재 환인시시니 역칭 안파견냐하시니라 전칠세로대 연대 불가고연이라 후에 환시개응하사 봉전신치조하시고 강우 백산 흑수지간하사 착자정여정어 청편하시고 백정지여 청구하시며 지천부인하시고 주호사사 제세이와사 홍익인관하시며 입도신시하시고 국신배달하시니라 택삼치레사 제천신하시며 기신외무라사 폐문자수하시며 주원유공하시며 복약성선하시며 백괴지레하시며 집상운신하시니라 명군령제철 위부하시며 나봉신여 위후하시며 정원가지레하사 이수피로 위패하시며 경종유축하시며 치시교역하시니 구역공부하며 조수솔무라 구인니 봉지위지상 최고지신하야 세사부절하니라 신시지계 유치우천왕이 획적청구하시고 전십팔세하사 역 일천오백육십오년이로라 후에 신인왕검이 강도불암지산 단목지하시니 기지신지덕과 겸성지인이 내능승조 개천이 건국하사 외탕유여 리허신을 구한지민이 합렬성복하야 추위춘제하시니 제지하니 시위 단군왕검이시라 복신식 국유하사 설도하사 따라하시고 개국호조선 하시니라 당군이 당국무이하사 좌정세계하시며 현묘득도하시며 접하군생하실세 영팽후벽토지하시며 성조기궁실하시며 고시주족가하시며 신지조서계하시며 귀성설의약하시며 나을관판적하시며 희전개서하시며 우작평마하시고 나 비서가 파백녀 위우하사 치잠하시고 순방지치가 희읍사표러라 병진주고시에 개국후하사 위대부여하시고 자백악으로 우사어 장당영하사 잉설팔조하사 독서습사위구하시며 재찬위교하시며 전잠시무하시며 산책무금하시며 죄불금노하시며 여민공의하시며 협력성취하시니 남류상직하며 여유허구하며 가계축적하며 산모도적하며 야 불견기하며 형가이력하니라 당군왕검이 자무진통국으로 전사십칠세여사 역 2096년이라 임솔진시시의 신린대의 모수가 기어 웅심산하시니라 정미한예시의 연추위만이 절거서 비이루할세 번안준이 위전부적하여 입폐이망하니 자차로 삼한 소설지중이 태천민어 한수지나무고 일시구능이 경병어 유해지동이러니 지계유 한모시하여 한이 입양하여 멸우과엘세 서암녹인 호두막하니 장이응병하사 역칭당군하시고 일미한소시의 진거부여구도하사 칭국동명하시니 신의신라 고향려라 지계춘정하라야 고추모가 여기천재지자로 개북부여이용하사 복당군구장하시고 사히모수 위태주하시고 시건한위 다물하시니 시위 고구려 시주하시니라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감탄을 금치 못하시는데요 감탄을 금치 못하시니라 감탄을 금치 못하시니라 감사합니다.